자,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둘이 30네 아, 오케이 내가 2, 4개 누나 역시 누나 선배님 괜찮아, 그러면 선배님 진짜 제가 아이고, 나 진짜 그 때문에 첫 판 졌다니까 진짜 너 이번에 안 내면 종욱이 누나한테 넘어 나 안 맞는다 나 안 맞는다 나 귓샤데기 듣고 맛있게 귓샤데기 연기로, 연기로 누나는 진짜다 누나는 진짜 너, 누나는 진짜 너 이번에 안 되면 너 귓샤데기야 다음번에 광수씨가 우리는 해주면 되잖아요 같이 이기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얘는 늘 수 있지 확률이 나오면 들어간다니까 기다려, 기다리고 있어 뭘 기다려 너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너한테 말하듯이 기다리라고 기다려,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, 기다리고 있어 이현이 바보처럼 또 안쓰기도 애매하게 바보지 바보지 금 7득이야, 금 7득이야 그러면 금 7득이라고 그럼 7득이 할 거야? 할 거 아니야? 7득이로? 7득이로? 나 솔직히 7득이 된 지 오래 됐어 사진 보니까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르지 발사진 분야 후에 2득이 2득이 5득이 4득이 5득이 5득이